꽃바람 타고 달려가보자 은하수 속으로 별들의 나라로 엄마, 아빠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E, 하얀 거격 하늘 전 따지 하나, 둘, 셋 우리들은 꿈을 쫓네 사냥꾼 옛날 옛날 어느 산골에 어린 손자, 손녀를 데리고 혼자 사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오누이는 할머니가 남의 집 일을 나갈 적마다 집을 보며 놀아야 했습니다 엄마, 엄마 먹어라, 또 갔다 올게 나 엄마 때로 가고 싶어 안 돼, 안 돼, 너 뭘 알아 잘하시라 야, 신난다 떨어진다 어머 살려줘 예, 넌 아직 날긴 일러 조금 더 잘 한 다음에 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야, 뭘 하고 있네 봐, 오빠, 참 귀엽지 응 제 집에 올려주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뭘 하는 거야? 응, 집신을 만들어 팔아 보려고 그래 봐, 어때 멋있지? 어디 에이, 이렇게 못생긴 집신을 누가 산담? 어디 신어 보면 알지 뭐 에이, 봐 발가락이 빠져나오잖아 어, 이리야 처음 만들 때 누구나 다 그래 더 열심히 잘 만들어 음례 내다 팔아 할머니를 도와야지 안 그래? 참, 근데 할머니는 오늘은 좀 늦으시는가봐 보통 날이면 이 무렵이면 오셨는데 응 응 오늘 아침 나가실 때 좀 늦는다고 하셨지만 응 오늘 아침 나가실 때 좀 늦는다고 하셨지만 너무 늦었다 애들이 배고파기나리겠는 걸 빨리 가야지 아휴, 이젠 이 고객만 넘으면 집이 버리겠다 애굿 아휴, 이제 이 고객만 넘으면 집이 버리겠다 으으응 아이고 으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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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그 방울에 든 게 뭐예요? 어응 이건 떡이에요 아랫동네 잔치를 봐주고 얻은 거라오 으응 떡 떡 얻어디 에이 아이잇 에이 에이 저우 이것뿐이야 아이고 이건 우리 손주 녀석들 줄 건데 배고픈 모양이니까 그냥 두슈 난 가요 맛있다 음, 아, 암바... 예, 귀가다 할바람, 할바람 기다리, 할바람 Grandmother, 기다려, 할바람 다.. 다 먹어봤어, 할바람 뭐 더 웃어, 할바람 해먹을까봐. 아, 그게 전부야. 뭐 없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구만. 다. There is no other way. 아유, 살려줘요. 아유, 아이고. 아이고. 오빠, 할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글쎄, 너무 늦으시는데. She is very late. 오빠, 내가 밖에 나가보고 올게. 어, 안돼. 아이, 문 열지마. 할머니가 밤이 되면 절대 밖에 나가면 안된다고 하셨잖아. 나가지마로. 그래도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그래. 할머니. 얘들아, 할머니가 왔다. 문 달려나가. 할머니, 왜 이제 와. 아유, 안 돼. 여지마로. 안 돼. 왜 그래, 오빠. 할머니가 오셨는데. 뭘 하고이지. 할머니가 돌아왔는데 문도 안 열고. 우리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데요. 아주 작고 상냥한 목소리란 말이에요. 아주 작고 상냥한 목소리란 말이에요. 일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고 감기가 들어서 목이 쉬었단다. 즉, 못 믿겠다면 네 옷을 보면 알 것 아니냐. 자, 이래도 못 믿겠니? 자, 이래도 못 믿겠니? 우리 할머니 손에는 이런 털이 하나도 없는 거려. 아유, 얘들아. 오늘은 너무 힘든 일을 해서 손이 거칠어졌구나. 이것은 털이 아니고 일할 때 다른 짐승의 털이 붙은 거란다. 그러니 안심하고 어서 문 좀 여라. 오빠, 아빠. 이렇게 고생한 할머니를 밖에 세워줬다니. 할머니, 미안해요. 의심해서. Grandmother, I'm sorry that I doubted you. 어유, 거질렀다. 거질렀다. 에이, 너희들 배 많이 고프겠구나. 이제껏 밥을 못 먹었으니. 내 와서 저녁을 지워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I will make dinner for you. 할머니!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께요. 아니다, 아냐. 나 혼자 할 수 있다. May I help you? No, I can do it by myself. 이 녀석들 알아차렸구나. 아니다, 아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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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맺다 없잖아 나 미친간다 여기 있구나 이놈들 니들이 변신이야 그럼 나의 뭐지 여기가 나무에 올라가네 오 씨의 나무에 올라가네 그곳에 올라가네 나의 위주까지 올라가네 ắt자 그럼 좋고 말고 그건 쉬워. 나무에 사실은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어. 참기름! 이건 말이지.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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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같아라! 진작은 도끼로 바비질 저리를 찍고 올라왔는데! 안돼! 엄마! DON'T!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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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허어? 미엠! 미엠! 으윽! 헤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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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빠 무서워? I'm scared! 아... 그깟 녀석들이 올라가만 잡혀 없지. 하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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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당신이... 너 되게 포함해주세요.. 지의아... 여러분들 이젠 더 갈 수 없지? 그래.. You can't go any farther. 하느님, 저를 살려주세요. 소용없는 짓이야. 그 나뭇가지로 무너져버린 테니까. 아이고, 저 녀석들이 그런 데가. 봐봐. 이제는 어쩔 수 없겠지. 이제 곧 침이 빠지버리며. 하느님, 하느님, 저 영혼으로 살려주세요. 저 영혼으로 살려주세요. 하느님, 저 영혼으로 살려주시려고 하느님. 하느님, 저 영혼으로 살려주시려고 하느님. 통화처를 내려주세요. 저 영혼이 없다. 하하, 아무도 살려줄수 없다고. 하하하. 하느님, 저 영혼으로 살려주시는데. 하하, 하아, 하아, 하아. 하하, 하아, 하아. 하하, 하아. 하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오빠, 호랑이가 따라 올라오고 있어! 기다려! 기다려, 녀석들! 기다려! 거기, 기다려! 하하하하! 기다려, 녀석들! 하하하하! 이제는 꼼짝 못할 것 아니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녀석들! 하하하하!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줄! 동원줄이 바뀌었어! 동원줄이 없어! 얘들아, 같이 가! 같이 가! 오, 얘들아! 같이 가! 못된 호랑이가 떨어져 죽은 수수밭은 그때 흘린 피로 지금도 수수대가 빨갛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우리 동생은 밤을 무서워해서 해가 되었고 오빠는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꽃바람 타고 달려가보자 은하수 속으로 별들의 나라로 엄마, 아빠, 가르쳐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E, 하냐, 거격 하늘 전 따지 하나, 둘, 셋! 우리들은 꿈을 쫓네 사람 냥냥냥냥냥냥